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보처럼 굴었던 것은 컨셉이었다 사실은 천재 라이너의 포탈2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프로 뛰면 되는거죠 도대체 애퍼처사이언스는 뭐하려고 이런걸 많이 만들었나요? 어머 어머나 네 애퍼처사이언스는 뭘 하려고 한거죠? 우주정복이라고도 하려고 하는건가요? 보다보니까 너무 거대해요 여기가 블랙메이사랑 라이벌이라는데 블랙메이사는 망했잖아요 하프라이프에서 그럼 애퍼처사이언스가 이 수많은 장비들을 바탕으로 우주정복 가능한거 아닙니까? 게다가 글라도스도 있고 말이죠 글라도스가 맛만 먹으면 맨날 실험만 하지않고 알겠습니다 포탈스토리 정리 어 벨브 코퍼레이션 세계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제가 하프라이프도 해야되고 어 데드스페이스도 해야되요 그게 다 벨브 게임들이기 때문에 세계관을 전부 공유합니다 아무튼 애퍼처사이언스와 블랙메이사는 라이벌 관계죠 어? 길이 끊겼습니다 포탈을 이용하는건 아니구요 내려가라는 얘긴데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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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라는 얘기죠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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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가겠습니다 어 또 실험 잘 대형 네 야 우리 히틀릭 너무 방역있다 응 저거 너무 좋아 솔직히 말하는건 그 비워드에서, 내가 당신을 잃었을 때, 다른 테스트에 대한 질문을 했었을 때, 아무거나, 아직도 죽을 것 같다. 오, 제가 찾았을 때, 기억나는 게 있군요. 저는, 당신과 함께한 큰 놀라운 것 같다. 정말, 기대해 봐. 저기까지 날아가야 된다는건데, 어허, 저기는, 어허, 일단 절로 한번 가볼까? 쟤 보여줬으니까 아 여기 누르는게 있고 레이저 아 여기 뭐가 떨어지네 음 여기도 뭐가 있고 자 일단 오면은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나가 흠흠 나가고 누르면 뭐야 시간이 좀 지나면 없어지는거네 아니구나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저 다리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 이 다리를 없애야될거같은데 아 아니다 누르고 뿅 발사 으흠 발사 으흠 으흠 얘를 눌러놔 얘는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거같다 너 그냥 여기 있어라 됐다 아닌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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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궁금한것 통과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네요 아 저건 통과가 가능하구나 하지만 내가 저걸 통과하는순간 없어져버린다는거지 알겠어 뭔지 알겠다 으흠 알겠어 대충 알겠다 아 그리고 문제는 이 안쪽으로도 뭔가를 넣어야된다는건데 으응 여기 안에있는거 한번 밟아봅시다 아 어허 어허 오 오 이럴수가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군데다 뿌리는게 목적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아 저걸 밟으면 주르륵 뿌릴수가 있겠네 음 가능하겠어 그럼 저 안에 내가 일단 이 녀석을 아니지 내가 밟으면 되지 아 그렇지 일단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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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아이야 얌전히 있어라 얌전히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뚫고 내가 이걸 밟으면 놓으면 밟으면 밟으면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자 나오자 수고했어 꼬마야 넌 이제 요거 밟으면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요기다가 쏴 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쏘면은 가능할까 잘만 맞추면 가능할 것 같아 가보자 남자답게 뛰는거야 가자 가 아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제 세이브를 제대로 안해놨네요 흠 네 세이브를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렁꿀렁 자 내려오고요 자 내려오고요 자 갈 수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분명히 갈 수 있어요 분명히 갈 수 있어요 이 끝이라면 말이죠 닿을 수 있어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장을 해놓고요 갑니다 흠 흠 흠 흠 아 닿는군요 그렇습니다 어 깜짝 선물 흠 흠 흠 흠 흠 흠 글라두스 여사님이 아주 잘 끊어주시는군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Angel 은 바로 바로 박엘 연 agile 아..알았어 가는거야 뭐 가면 된다만 야.. 알겠습니다 뭐 성가시라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얘네는 왜 아래를 보고있나요? 뭐 쏴 나를? 뭐 쏴 나를?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한번 가볼까요? 점점 뭔가 무서워지고 있어요 누르면 떨어지네요 알았다 점프를 방방 뛸 수 있다는건데 저걸 어디다가 깔아 놓으면 될까? 끝까지 가게 놔둘까? 제대로 안깔렸나? 뭐 일단은 일단은 내가 여기도 좀 깔아야돼 내가 점프 뛸 수 있네 이제 점프 뛰어가지고 위에 가야되니까 알겠어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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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도 일단 깔아 놓자구요 깔아서 나쁠거 없으니까요 깔아서 나쁠거 없으니까요 끝까지 가는거 보고서 아 저쪽은 아닌가? 그러면 저기는 어때 일단 깔고 보자 저기로 보내는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일단 돌아가보겠습니다 음 음 음 많이 까는건 아니었군요 하나 둘 둘 둘 아하 아하 오 누르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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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아하 아하 자 알겠어요 보자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시청자 분께서 방법을 알려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남는 것은 분노밖에 없네요 어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건지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와서요 이거 밟습니다 밟으면은 젤이 어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젤이 거꾸로 돌아가게 되구요 네 거꾸로 돌아가죠 아 그 다음에 젤이 다 가기 전에 여기다가 뚫어놓고 요렇게 하면 다시 앞으로 가겠죠 네 그 다음에 대충 아무데나 뚫어놓으면 떨어지겠죠 네 저걸로 포탈을 터렛을 제거하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공략 방법이었어요 아 정말 화가 납니다 아 젤을 맞고 터렛들이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 정말 아 저 이거는 이거는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것만큼은 제가 정말 아 이것만큼은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것만큼은 진짜 아 어 뭐 안 돼요 이거는 이건 안 됩니다 예 이건 안 되겠네요 자 아무튼 뭐 이것도 아마 그런 거겠죠 여기 여기 여기에서 뭐가 나오게끔 해가지고 내가 쭉 가다가 저 위에서 뚝 떨어져서 이거 튕기는 걸 밟고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어 어 아니면은 레이저를 쏴도 되구요 알겠습니다 어 놀랍네요 어 이거 아니겠네요 어 이거 아니겠구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이제 가는게 중요한데 네 여기는 포탈이 뚫리지 않습니다 저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저 안쪽 보이나요 저 안까지 어떻게든 뛰어가라는 거 같은데요 어 어 어 어디서 뭐 엄청난 점프를 해서 어 저기서 튀어나가라는 그런 거 같은데요 날아가라 요런 뜻인 거 같은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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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는 거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거 같은데요 맞나요 이게 이게 맞아요 뭐야? 아 정말? 이거는 좀 아닌 듯한데? 아 정말 이러지마 네 아무튼 너무 네 네 아무튼 제가 했던 모든 포탈 어 그것 중에 가장 어려웠구요 해결방법이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잘 풀었네요 세상에 젤을 뿌려서 터렛을 처치할 수 있다니 네 네 알겠습니다 둘 다 깜짝 선물이 뭔지 궁금해졌겠지 방 두개만 더 지나면 네 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음 네 협조하라고 하네요 아무튼 어 아까의 그 젤로 터렛을 해치운다는 그 이상한 발상은 그렇다 치구요 저는 다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이상은 포탈이 쉽단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건 뭐 공주에서 대충 낚아채는 거겠죠 네 이것을 타고 가면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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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럴듯한 함정이었대요 어 어 어 어 어 어 이럴수가 그가 당신을 죽이는 순간 어허허 이럴수가 그가 당신을 죽이는 순간 어머나 이걸로 나 죽이겠다고 어 어 어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거네 어 어 탈출 방법을 알았으면은 바로 탈출 어 알겠습니다 하 난 뭐 하나 궁금해서 보고 있었는데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죽였네요 아하 아하 아 아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아 아 진짜 녀석이 절 죽이려고 했네요 한 번은 죽었고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어 어 친구사이인데 죽이려고 그래 못 놈의 친구사이가 그래 못 놈의 친구사이가 그래 오 그 날이 왜 미국이 왔어 그 날이 왜 이리 왔어 도망가는 거야 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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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돼? 그냥 떨어져요? 오케이 좋아요 어머어머어머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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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린다 열리긴 하는데 가는 길을 몰라 또 떨어지는거 아닌거 같은데 저 앞까지 가야되잖아 저기로 가는거 같은데 떨어지는건 아니야 아까 거기 아까 거기로 다시 떨어질까? 근데 벽에 포탈 해놓는거는 대략 알겠는데 문제는 저기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기로 들어갈 자신이 없어 남자답게 뛰어볼까 남자답게 뛰어볼까? 어후 좋아요 흠 네 정말 남자다움이 필요한 게임 포탈입니다 하지만 전 남자답게 잘하고 있습니다 뭐야 마음 쏟아 뭐하는 짓이야 어머 이놈 정말 나쁜놈이네요 음? 눈갖고 해보라니 뭘 해보라는거야 눈갖고 어떤걸 해볼까 글라도스님 어디 어디를 해보라는걸까요 저 안쪽에 보이나요?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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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라도스님 어디로 가면 되나요 우리 여사님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안된다구요 이렇게는 되는데 위 위 위? 위라고? 저기? 아하 아하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안 쏘네 한명 가죠 같이가죠 어? 그냥 못가네요 난 너무 쉽게 쉽게 가는 경향이 있어 위로 지나가면 안되고 아래로 지나가면 되는 그런거란 말인가 아 잠깐만요 안되네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알았어 알았어 자 잡을 수 있어요 저 알아버렸어요 네 여기 뚫구요 하나씩 잡는거겠죠 뭐 네 대충 이런거겠죠 뭐 응? 여기 또 길이 끊겼네 그렇다면 아래쪽이 맞는건가 이쪽인가 아무것도 안되잖아 여기 여기서 아무것도 안되요 어? 역시 저쪽으로 가야겠죠 터렛들 있는쪽 네 여기가 맞는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쏘는 이거를 타고 가야된다는 얘긴데 이건 좀 아닌듯 타고 일로 가야되겠지 그쵸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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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알겠습니다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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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미니블데이 아 아 와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내 으흠 으흠 스파크 플레이스는 뭐야 오예 오마이갓 아 좋습니다 아 신난다 너무 재밌다 진짜 저를 죽이려고 하네요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하는데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응 뭔가가 다 죽어버렸는데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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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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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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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어? 아니네? 뭐냐 그러면? 응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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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모르겠음 엥? 아니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어때? 여기 타는 건가? 아니네? 아니네? 휘틀리 이 지저분한 녀석 날 몇 번을 죽이는 거야 휘틀리 따위한테 이렇게 죽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맞네요 맞고 어.. 일단은 절로 가볼까요? 이렇게 네 아니네요 아니었어 어디로 가야되지? 위로 한번 좀 좀 좀 자세히 아 이 위도 있네 저 위도 있어 어 어 어 어 어 뭐죠? 어 어 어 어 어 니들은 다 죽었다 어머나 야 저기 무슨 이게 무슨 변기야?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난 이건 납득할 수 없어 이건 잘못이야 이건 잘못 만들었어 이걸로 맞춰 잡는 건 정말 무슨 폭탄 쏘기도 아니고 말이죠 폭탄 쏘기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답답하네요 그 다음에 아 우리는 절로 가야하는가 아하 갈고 뛰어 아 그렇군 자 가겠습니다 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아흐 수광로에 1년간 쳐 놓는데요 크라이오젠닉 레프리저레이션 윙 그럼 텐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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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눌러 눌렀는데 어머 그게 뭐람 아 누르면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이 갓 앳 아이 갓츠 폭탄을 갖고 와서 때려 부수라 이거죠 어? 뽀샤, 뽀샤 음? 아닌거 같은데요?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? 여긴가? 어허 아 이걸로 나가라고 고작 그런거였어? 너무 쉽잖아